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두 번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 때로는 12제자들 가운데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구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합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엉격결에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3명의 제자가 눈앞에서 보았던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가 거의 정신을 놓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반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서기관들과 무리들 앞에서 권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사람의 외아들로 간질에 걸린 상태였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중에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와 모든 민족을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와 함께할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꾸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중인이 되게 할 것과 모든 민족이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비교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아내를 벌이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꾸짖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런 어린 아이들임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일로 예수님께 걱정을 끼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간청한 것으로 나오나 마가복음에서는 야구부와 요한의 직접적인 간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정치적 영광의 메시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세상이 쫓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섬김의 도로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으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거도 쫓아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그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닥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과는 반대의 형편에 있던 한 사람,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테는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만 기록한 것에 반해 마가는 그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주위의 꾸주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강구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주저없이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돗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갑니다. 그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93일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에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그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낫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나 그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다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지져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의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우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시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메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전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미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임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우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그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이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